Hi, guys. Hi, everyone. I'm Wang Chen. Happy to see you again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At first, how are things with you? 어떻게 지냈습니까? Did you remember this sentence? 요 구조를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번 우리가 연습해 봤습니다. Practice, 연습인데요.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At first, 우선이란 말인데요. I wanna, I just gonna, 뭐 하고 싶을까요? 제가? Introduce two magazines to you. 두 잡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Then, 그 다음이란 말인데요. We will learn some useful sentences and powerful words. 유용한 구절과 파워풀한 단어를 배워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et cracking. 잡지 이름이 뭘까요? Money weak란 말입니다. What's the magazine's name? 하니까 잡지 이름이 무엇일까요? Money weak. 그러니까 돈, 주일이란 말인데 돈, 주간이란 이런 잡지인데 참 이름도 특이하네요. It's interesting. 재미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How to deal with several themes. 여러가지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봐볼까요? Our economy is a giant ponzi scheme. 우리 경제는 거대한 ponzi 사기야. Ponzi scheme이라는 말이가 우리가 알아둘 필요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처음 투자자한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말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돈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의 허무한데 돈을 투자한다는 거니까 처음 그렇게 허무한 사실을 만들어내고 함정을 판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Our economy is a giant ponzi scheme. The soaring cost of pet ownership. 와우,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치솟다는 말입니다. Soaring cost 하니까 치솟는 비용. 뭐겠습니까? Ownership. 우리가 어디에서 종종 듣든 이런 단어가 아닐까요? Ownership. 바로 파워풀한 뭐겠습니까? 단어에 속하는 겁니다. Ownership. 소유비용이 치솟는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바로 어떤 소유비용일까요? 바로 pet. 애완동물 소유비용이 치솟는 겁니다. 참, 요런 정보도 장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 soaring cost. 항상 약강입니다. The soaring cost. 어떤 약강일까요? 명사, 동사, 형사, 부사는 강하게. 나머지 모두 약하게. 그래서 The soaring cost of pet ownership. 계속 내려봅니다. The musical. 뮤지컬.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I like the musical. That lives up to the hype 하니까 Live up to the hype는 기대에 부응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 요렇게 해석이 되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덩어리 구절이 돼서 따라해 봅니다. The musical. 어떤 뮤지컬일까요? That lives up to the hype. 기대에 부응하는 뮤지컬. 계속 내려봅니다. What MMT means for investors? MMT란 말은 Modern Monetary Theory란 말인데요. 바로 현대 뭐겠습니까? 화폐 원리란 말인데 요것을 알면 좋겠죠? 우리가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도 요런 것을 알고 또한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장악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주제가 되어봅니다. 참 흥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hat MMT means for investors? Means란 건 무엇을 의미하다. 그러면 I mean 하면 내가 말하는 그 뜻은 나의 뜻은 그런 말인데요. I mean I mean I need you 하면 내가 바로 너를 수여해 필요해 이렇게 말할 때 됐잖아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iranda Kerr and Evan Spiegel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Miranda Kerr and Evan Spiegel A Marriage of Mindfulness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Turn to next page 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는 다른 another magazine 입니다. 무슨 매그진일까요? 우리가 보다시피 만의 와이즈라고 하는 매그진인데 만의 와이즈 무슨 뜻일까요? 와이즈가 명사 뒤에 붙어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요런 해석이 있고 요런 용법이 있는데요. 바로 와이즈 하면은 관하여란 뜻입니다. 관하여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방식이라고 해석이 될 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돈에 관하여라는 잡지입니다. 누구나 다 조건무는 관심이 있고 또한 알고 싶은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cover of this magazine. Own the world's best companies for pocket change 무슨 말일까요? Own이라는 말은 소유하단 말입니다. the world's best companies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회사를 소유하는 겁니다. For pocket change 주머니 돈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passive incom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해서 들어온 돈은 passive income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본 돈은 무슨 돈일까요? 그냥 셀러리 웨지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봅니다. should you sell to your cash in gold 현금을 금으로 받고 보관해야 하는가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should 응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문 부어 달았으니까 you 셀터 셀터라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사이클을 하겠죠. 그러니까 셀터 보호하다 your cash 무엇으로 in gold 금으로 과연 보관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뽑아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should you sell to your cash in gold 계속 내려봅니다. serve spending tips to help boost your community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출 팁 save라는 거는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spending 하니까 현명한 어떻게 했습니까? 지출 팁 하니까 팁 목적이 뭐겠습니까? to help boost boost는 촉진하다 your 커뮤니티 활성화 시키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커뮤니티를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serve spending tips to help boost your 커뮤니티 계속 내려봅니다. 10 pension pension은 연금이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본 거죠. 우리가 10 pension을 하니까 10가지 연금 slip ops 는 작은 실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실수를 했겠죠. 이런 실수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how to avoid them avoid 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면 피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10 pension slip ups and how to avoid them 계속 내려봅니다. our daughter 우리 딸 8 8살 하니까 와우 게임에서 2000파운드를 썼다 8살인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ents 비디오 게임 하니까 부모님의 비디오 게임 survivor 가이드 하니까 survivor 가이드라고 이렇게 주제를 뽑아 본 것 같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our daughter 8 spent 2k 파운드 게이밍 온라인 parents 비디오 게임 survivor 가이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왕채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